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저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실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 발전, 문화권 발전사를 보고 하나님을 전거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3분 스피치로 말면 아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석연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성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뺐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작품을 보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비저시기를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스 1장 27에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핑계치 못할 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비저세계의 삼난만성의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제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저세계는 양성과 음성 공통점을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각각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서 존속하고 동물 또한 각각 숲국과 암코스에 의해서 번식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보이는 외형의 뭔가 보이지 않는 내성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저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천복군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7시에 새 말씀 올린 세미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